주자 노아웃의 주자 1-3로, 3로에는 김용순 선수 나가있고요. 1로에는 7-7호 선수 나가있습니다. 9-2로 뒤지고 있는 가운데 야구동 대표, 아 네! 넓게 파울 됐습니다. 지금 그런거 치면 삼진이야. 스트라이프를 쳐. 커트해야 돼. 치는게 아니라 커트해야 돼. 네! 아 네! 네! 나다오십니다. 나다옵니다. 아, 나다옵도 아니구나. 주자 1-3로니까 나다옵이 아니죠. 아깝습니다. 네! 4번 타자 성사마 손수입니다. 네! 쳤습니다! 아악õ! 아악ph! 화니아이스크림